안녕하세요. 홍필구 오신모입니다. 한 주도 잘 지내고 계시죠? 한참 쉬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강의를 시작했더니 일주일이 더 금방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신호드 총회가 개막이 됐습니다. 전 세계 각 본당 단위로 또 지구, 교구, 국가, 그리고 대륙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모아져서 마침내 교황청으로 전달이 됐어요. 신호드는 공의회랑은 다르죠. 신호드의 핵심은 듣기예요. 듣기. 토론을 막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마지막에 가서 교황님께서 어떤 종합적인 정리를 내시겠지만 교회가 앞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택하고자 함에 있어서 먼저는 듣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로부터 듣고 다른 이들로부터 듣고 또 성령께로부터 듣는다라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가톨릭 교회는 20세기 중반이나 돼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듣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본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조직이 운영되는 방식이라는 게 계속해서 변해온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한창 들여다보고 있는 중세, 르네상스 또 개혁운동 시대의 교회는 그렇게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말하기에 급급했던 교회였고 그래서 결국 분열이 난 것이죠. 지금까지도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일치를 할 테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쩌면 우리 이 교회사 강의의 마지막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헨리 8세 이후의 개혁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얻은 그 아들 적장자 에드워드 6세가 어린 나이에 왕위를 잇게 되긴 하는데 병약해서 6년 만에 죽죠. 그동안은 거의 섭정단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됐던 것인데 종교적인 정책 역시도 누가 섭정을 맡느냐에 따라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성공회가 성행을 하고 가톨릭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6세 다음으로 맨 앞에 왕위 계승 서열이 메리 튜더인데 메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섭정단에서는 뜬금없이 서열 뒤쪽에 있던 제인 그레이를 억지로 여왕으로 만드는데 민중이 원했던 국왕은 사실 메리 튜더였던 거예요. 결국 제인 그레이는 9일 만에 왕좌를 내놓게 됩니다. 메리 1세는 블러디 메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짧은 5년 7세기 동안 굉장히 많은 성공회 신자들을 박해했어요. 에드워드 7세 기간 동안 통과된 성공회 관련 법안은 다 폐지가 됩니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아무리 가톨릭 신앙을 고수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싶어도 그런 무자비한 폭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와서는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랬지만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초기엔 상당히 포용적인 방향을 잡았었는데 가톨릭 세력은 결국에 가서 잉글랜드와 여왕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끝내 엘리자베스 역시 가톨릭 신자들을 박해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나라에서 두 다른 국왕이 그러니까 메리 1세는 가톨릭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엘리자베스 1세가 성공회를 고수했던 건 그들의 신심도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이유가 더 컸다고 보는 거예요. 자신들이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이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그 왕위를 넘볼 수 없도록 그렇게 안정적인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절대적인 교회의 권위가 필요했고 누군가는 스스로가 교회의 수장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신학적인 혹은 이념적인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잉글랜드의 개혁운동은 정치적인 원인이 훨씬 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이어서 가볼 텐데 잉글랜드에서 이제는 스코틀랜드로 올라가 볼게요. 뭘 스코틀랜드 변방 역사까지 알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군대로 넘어가려는 시점 가까이에 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시기 주인공들은 영국 그리고 프랑스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잠깐씩 언급 정도는 하고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스페인이 전세계 패권을 잡고 있긴 해도 모든 게 그렇듯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 네덜란드, 또 미국의 역사도 계속해서 볼 텐데 전부 영국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역사 역시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선은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코틀랜드는 중세 때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14세기 초에 독립을 합니다. 멜 깁슨 주연의 브레이브 하트라는 예전 영화 혹시 기억하시면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로버트 더 브루스라는 인물이 로버트 1세로 스코틀랜드를 통치하는데 로버트 2세는 로버트 1세의 외손자예요. 1300년대 후반에 제위에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한 200년 정도가 흘러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통합군주가 이 스튜어트 왕가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헨리 7세로 돌아가면 잉글랜드의 장미전쟁을 종결하고 주변국들하고의 관계도 원만하게 하면서 딸 마가렛을 스코틀랜드 제임스 3세한테 시집을 보내죠. 우리가 장미전쟁에 집중하느라 당시 잉글랜드의 다른 사건들을 거의 살펴보진 못했는데 내전이 거듭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계속 외부와의 전쟁 역시 끊이질 않고 있었어요. 거의 뭐 항상 크고 작은 도발에 또 전쟁이 시도돼도 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내의 도시국가들 또 거기에 교황령까지 있죠. 아무튼 스코틀랜드가 아무리 잉글랜드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그렇다고 잉글랜드와의 관계가 딱 정리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예요. 어쨌든 서로가 동의하는 부분은 평화롭게 좀 지내보자 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력을 통한 정복이든 협정을 통해서이든 다른 주변국들하고 동맹을 맺어서 함부로 넘어보지 못하게 하든 아니면 결혼 동맹을 맺어서 일말의 인간적인 정에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7세도 스코틀랜드의 딸 마가렛을 보낸 것이고 제임스 4세도 여기에 동의를 한 것이죠. 그런데 헨리 7세가 죽고 헨리 8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상황이 좀 바뀌어요. 후임 왕이 전임의 모든 정책을 다 그대로 가져가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여태 저태 해서 제임스 4세는 적극적으로 잉글랜드를 견제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프랑스랑 동맹을 맺습니다. 백년전쟁 이후로 잉글랜드랑 프랑스랑은 사이가 항상 안 좋죠. 그런데 이때 제임스 4세는 조금 무리한 욕심을 부려서 잉글랜드로 침공을 강행하고 그 결과 1513년 무참히 전사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임스 5세가 직위를 합니다. 이 제임스 5세 역시도 계속해서 프랑스랑 관계를 유지하고 프랑스의 기스라는 가문의 메리랑 결혼해서 왕비로 삼기로 해요. 점점 잉글랜드랑의 관계는 좋아지가 힘들게 됐죠. 특히 종교적인 문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프랑스는 가톨릭을 고수하고 잉글랜드는 헨리 8세가 국교회를 막 창시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개신교 운동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는 거예요. 물론 공식적인 방향은 그렇지만 스코틀랜드 내에서도 이미 롤라드파랑 후스파 사상이 많이 퍼져 있어서 민중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동요가 일고 있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신교 금지령도 진압 명령을 내려보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고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제임스 5세가 죽고 갓난아기 딸이 왕위에 오르는데 바로 메리 스튜어트예요.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1세. 엄마가 프랑스인이죠. 메리 기스. 딸이 성장하는 동안에 섭정을 맡게 됩니다. 잉글랜드의 헨리 8세는 자기 아들 에드워드랑 이 스코틀랜드의 메리 1세가 나중에 혼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둘이 약혼을 시켜요. 두 나라 사이가 끈끈한 동맹을 맺으면 좋겠다 그런 접근이었겠지만 에드워드가 자기 뒤를 이어서 잉글랜드를 물려받고 왕비가 메리 스튜어트가 되면 사실 자연스럽게 스코틀랜드가 흡수되어 버리는 꼴이죠. 결국 이 약혼은 파기가 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여전히 프랑스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섭정에 있던 어머니 메리 기스는 딸 여왕 메리 1세 스튜어트를 프랑스에서 양육을 하도록 해요. 여러 교육적인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메리 1세는 가톨릭 신앙 안에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리 1세는 거기 프랑스에서 앙리 2세의 아들 왕자 프랑스와랑 약혼을 합니다. 1548년 아직 6살밖에 안 됐을 때에요. 그리고 10년 동안 다방면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라서 1558년 프랑스와랑 결혼식을 올리는데 이듬해에 앙리 2세가 사망을 하면서 프랑스와 2세가 왕이 됩니다. 당연히 메리 스튜어트는 프랑스의 왕비가 된 것이죠. 아직 어머니 메리 기스가 섭정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메리 스튜어트는 스코틀랜드의 국왕이면서 동시에 프랑스의 왕비인 거예요. 그리고 메리는 헨리 7세부터 이어내려온 튜더 왕가의 핏줄이기도 하죠.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까지는 뭐 그렇다. 저도 그 이후로 메리 튜더 또 엘리자베스 튜더가 서출 취급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튜어트가 가장 가까운 서열의 잉글랜드 왕위 계승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스튜어트는 스코틀랜드의 국왕, 프랑스의 왕비이면서 거기에 잉글랜드의 국왕도 될 수 있었다 이 말이. 하지만 1년 만에 프랑스와 2세가 사망을 하고 또 비슷한 시기에 친정어머니 메리 키스도 죽게 돼요. 그래서 메리 1세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권력을 되찾고 스코틀랜드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18살 나이였어요. 사실 메리 스튜어트는 스코틀랜드에 그렇게 막 돌아가고 싶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 이사 가기가 쉽진 않죠. 그런데 막상 부군이 사망을 하고 그렇다고 후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입지가 좀 난처하죠. 시어머니가 카트린데 메디치예요. 위디안 로렌초 데 메디치 증손녀벌이 되는데 시어머니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고도 해요. 어쨌든 그렇게 어색하게 프랑스에 남아있느니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왕이 되는 게 나은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수년간 떠나있던 왕이 어느 날 돌아온다고 다들 엎드려서 충성을 맹세하고 그럴까요? 꼭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도 스코틀랜드 귀족들 상당수가 입을 모아서 메리 1세를 모셔옵니다. 왜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당시 스코틀랜드는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종교적인 분쟁 때문에 굉장히 혼란한 상태였어요. 존 녹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원래 가톨릭 사제였다가 개신교로 개종을 해서는 목사로서 세인 앤주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때 프랑스에서 세인 앤주르 개신교 일당을 처참하게 밀어버리고 존 녹스는 갤리선에 끌려가서 19개월간 노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잉글랜드가 에드웰드 6세 시대 때 개입을 해주어서 존 녹스가 풀려나고 다시 목사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메리 1세가 즉위일을 하게 되면서 개신교를 박해하죠. 할 수 없이 존 녹스는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칼뱅을 거기서 만나고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존 녹스의 설교도 보면 칼뱅주의를 철저하게 따릅니다. 예정설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장로 제도를 아주 강조해요. 왕권에 대한 불만 또 교계 제도에서 고위성직자들에 대한 반발심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교회는 계급이나 서열이 없는 평등한 관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목사를 임명해야 되고 또 장로를 세우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훗날에 장로교 형태의 모습을 존 녹스는 이때부터 설파를 했던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스코틀랜드에서는 메리 키스 섭정이 개신교인들을 탄압하고 그런 박해는 오히려 개신교 지도자들을 똘똘 뭉치게 만듭니다. 개신교 조합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신교 연합은 당시 스위스의 망명과 있던 존 녹스를 초청해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개신교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존 녹스가 거의 실질적으로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에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정부는 개신교를 탄압하고 있었는데 동맹을 맺고 있던 프랑스의 군대를 요청해서까지 이 개신교 조합 타파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이때 엥글랜드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의 입장이 약간 불안해집니다. 만약에 스코틀랜드 개신교 세력이 소탕되면 스코틀랜드는 온전히 가톨릭 국가로서 프랑스랑 더 끈끈해질 텐데 그게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아주 위협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침 존 녹스가 돌아와서 개신교인들한테 정서적인 힘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엘리자베스 1세도 스코틀랜드 개신교 세력에 지원 병력을 보내기로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전쟁이 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의 강대국들 프랑스랑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 종교전쟁에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고는 얼마 안 가서 섭정 메리키스가 사망을 하는데 그래서 프랑스랑 잉글랜드 둘 다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철수를 하기로 합니다. 존 녹스는 이제 마음 놓고 설교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존 녹스랑 그동안 존 녹스 개혁을 지지했던 귀족들과 마찰이 생기게 돼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돈 문제였어요. 귀족들한테 있어서 개혁운동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교회가 쌓아왔던 막대한 재산, 교회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교회를 뒤집어 엎음으로 해서 그동안 교회로 갈 돈이 또 굳게 됐다는 것인데 아주 혹하는 스토리잖아요. 근데 존 녹스는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돈은 결국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민중을 가르치고 또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상당수의 귀족들은 이런 존 녹스랑은 뜻을 같이 알 수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에 머무르고 있던 가톨릭 신자 메리 스튜어트를 다시 스코틀랜드로 불러서 구강으로 모시겠다고 합니다. 1561년이에요.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메리 1세 입장에서 스코틀랜드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우선 언어적인 이지감이 있죠. 6살에 스코틀랜드를 떠나서 프랑스에서 자랐으니 거의 프랑스 사람인 거예요. 스코트어나 게일어는 거의 못했을 거라고요. 온실 같은 프랑스 왕실에서 문화 예술 등등의 다방면에서 최고 교육을 받고 아주 우화하게 성장을 해서 또 왕비 자리까지 앉아봤던 그리고 개신교 세력의 위협을 그닥 피부로 와닿을 만큼 경험하지도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 어떤 무리는 열렬하게 환영을 하지만 또 어떤 무리는 여왕을 격렬하게 반대도 하고 그럽니다. 종교적인 내전 중이었다 보니 가톨릭 신앙을 고수하는 여왕을 보는 시각도 극명하게 갈렸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메리 스튜어트가 개신교를 막 박해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럴 성향도 아니었고 여권도 안 됐을 거예요. 정치적인 기반이 전혀 없으니까. 반면에 존 녹스는 종교 지도자로서 여전히 탄탄한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따라서 이 둘은 계속해서 대립관계에 있게 됩니다. 메리 1세랑 존 녹스. 한 나라의 구강과 일개 목사인데 상대가 되느냐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대립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메리 1세의 본격적인 통치가 1561년부터 라고 본다면 67년에 잉글랜드로 망명을 가기 전까지 약 6년 정도 제위에 있던 것인데 초반에 대한 내용은 기록이 별로 없어요. 나이도 너무 어렸고 귀족들이나 성직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당시는 개신교 세력이 나날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오빠가 한 명 있었어요. 머레이 경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개신교 신자 서출에 배달한 오빠가 있었는데 우선은 오빠한테 정치적인 조언을 듣고 그럽니다. 흔히 머레이 경, 머리 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도 왕권을 탄탄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했을 거기 때문에 메리 1세의 혼인 문제가 계속 제기가 돼요. 여기저기서 남편감 추천이 들어왔겠죠. 그 중에서 메리 1세가 선택한 남자는 단리 경 헨리 스튜어트라고 해요. 이름에서 벌써 알 수 있듯이 스튜어트가의 친척관계였어요. 그리고 확률을 따져서 올라가 보면 메리 스튜어트처럼 헨리 7세의 후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튜더 핏줄이란 얘기죠.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메리 스튜어트의 삶이 혹은 정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정당성을 다지기 위해서 성공회를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 세력은 있죠. 앤 블린의 딸 엘리자베스 애초에 서출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튜더가의 자손 두 명이 혼인으로 힘을 합치게 된다면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렇지 않아도 메리 스튜어트가 계속 거슬렸는데 이젠 더더욱 경계를 하게 됩니다. 이 단리경 역시 가톨릭 신자였는데 메리 1세랑 서로 합의를 한 것이 이 땅에서 개신교 무리를 뿌리 뽑자라는 거였어요. 여기에 정치적인 조언자 오빠 머레이는 반대를 하죠. 자기는 개신교 신자니까 잉글랜드를 도발하는 이 결혼 자체도 그렇고 개신교인들에 대한 계획도 머레이는 반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메리는 그런 머레이경의 조언은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메리는 이제 여왕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메리 1세가 어떻게 또 잘 진압을 합니다. 제임스 헷번 또 보스웰 경 이런 인물들이 이때 활약을 해요. 그 길로 머레이는 런던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메리 1세도 어느 정도 민중의 인정을 받고 또 스스로도 자신감에 차게 됐겠죠. 그리고는 달리하고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제임스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이 남편 달리경이라는 인물한테도 문제가 있던 것이 자기가 잉글랜드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주변에서 부추기고 막 그랬겠지만 메리 1세가 아닌 자기가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잉글랜드 왕도 되어야 한다. 아니면 공동왕으로라도 해달라는 등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메리 1세가 그걸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도 계속해서 달리가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메리를 위협하고 메리가 보는 앞에서 측근 하나를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달리가 갑자기 살해를 당하는데 이게 메리 1세랑 보스웰 경이 공무를 해서 벌인 일이다 라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물론 증거는 없었지만 이후에 더 의심스러워지게 되는 것이 메리 1세랑 보스웰 경이 결혼을 해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다 보면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귀족들은 더 이상 이런 여왕을 섬길 수가 없겠다라고 합니다. 여러 영주들이 힘을 모아서 또 반란을 일으켜요. 메리 1세랑 보스웰도 남은 세력하고 해서 그 반란을 제압해 보려고 시도를 하긴 하는데 이미 대부분이 여왕한테서 마음이 돌아선 상태였어요. 완전히 민심을 잃은 것이죠. 왕위를 내놓던지 아니면 남편 살해 혐의를 인정해라 라고 합니다. 결국 메리는 왕자에서 끌려 내려오고 달리경과의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 제임스가 한 살밖에 안 됐는데 왕위를 이어서 제임스 6세가 되어 1567년이에요. 그리고 너무 어리니까 런던으로 망명갔던 제임스한테는 삼촌이죠. 머레이 경이 돌아와서 섭정을 맡도록 합니다. 메리 스튜어트는 어떻게 탈출을 해서 다시 한번 군대를 좀 모아서 왕위를 되찾겠다라는 시도를 해보긴 하는데 머레이 군대를 당해내지는 못해요. 이제 스코틀랜드는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의 종교 전쟁에서 결국 개신교가 승리를 한 것이죠. 존 녹스 목사는 이제 날개를 단듯이 개신교 운동을 펼쳐냅니다. 섭정 머레이 경 지도하에 제임스 6세 왕 역시도 자연스럽게 개신교 신자로 성장을 하고 스코틀랜드는 결국 거의 장로교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메리 스튜어트는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1세를 찾아가서 좀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그런 메리 스튜어트를 받아줘요. 하지만 오자마자 감금을 시킵니다.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경이 복잡하긴 하죠. 그동안 자기 왕위를 위협해온 인물이기도 하지만 먼 친척, 오손 조까뻘 되는 어떻게 보면 언니 동생 같은 관계이기도 하고 또 동시대의 여성 군주로서 어떤 동질감 같은 것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자베스 1세랑 메리 스튜어트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설 같은 얘기가 참 많아요.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어떤 여성으로서의 질투심, 서로가 그런 것도 묘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자매로서 우정을 쌓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둘은 얼굴을 마주하고 만난 적은 없다고 해요. 서신 정도를 주고받거나 제3자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는 있었겠지만 메리 스튜어트가 잉글랜드에 망명해서 감금이 된 상태로 지낸 동안에도 엘리자베스는 한 번도 메리를 찾아온 적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껄끄러운 사이라는 건 확실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 스튜어트 입장에서는 다른 갈 곳이 없었어요. 엘리자베스도 어떻게 안 받아줄 수는 없었는데 그렇다고 또 환대를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기 왕위를 위협한 전적은 있으니 마냥 자유롭게 놔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명을 받아주긴 하지만 일단은 가둬놓고 지켜보는 것이죠. 사실 말이 감금이지 메리 스튜어트는 잉글랜드에 머물면서 평민들에 비하면 아주 호화롭게 시종들도 거느리면서 지내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입장에서 메리 스튜어트가 아무리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지만 죽일 수는 또 없는 것이 우선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아무나 막 죽이고 그러는 것이 이미지상 좋을 게 없죠. 그리고 그것도 친척을 그리고 메리 스튜어트는 어쨌든 가톨릭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프랑스나 스페인에서는 어떻게든 메리 스튜어트를 스코틀랜드의 국왕으로 다시 복귀시키고 가톨릭 신앙을 회복시키길 원하죠.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도 딱히 급한 일도 아닌데 굳이 프랑스랑 스페인을 도발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메리 스튜어트는 잉글랜드에서 19년을 지냅니다. 나이도 이제 40대 중반 정도가 됐어요. 당시로는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죠.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메리보다 9살이나 많았는데 그건 이미 후사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메리 스튜어트는 구금 상태로 있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바깥 세상 어디에는 메리 스튜어트만이 스코틀랜드의 진정한 국왕이고 더 나아가서는 잉글랜드의 법적인 왕위 계승자라고 믿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은 이들이 존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일한 가톨릭 왕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물론이고 프랑스 또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점에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큰 빌미를 잡은 것이 좀 긴 이야기이고 나중에 다시 하게 될 부분인데 네덜란드의 잉글랜드가 지원을 합니다. 자 스페인 전성시대였죠. 네덜란드 예전엔 홀랜드라고 불렀고 당시에는 그 일대를 low countries 그러니까 저지대 국가라고 불렀었는데 스페인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에 그러다가 1500년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메리 스튜어트가 스코틀랜드에서 쫓겨나던 그 지금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패권이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따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스페인의 패권이 잉글랜드 또 네덜란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메리카의 미국 버지니아라든지 여러 지역이 영국에서 와가지고 발전을 시켰고 여기 뉴욕도 원래는 뉴 암스텔담이었잖아요. 뉴욕은 사실 네덜란드가 만든 도시예요. 그리고 나중에 새로운 요크, 뉴 요크가 된 거죠. 요크는 영국의 도시잖아요. 아무튼 네덜란드 독립운동에 잉글랜드가 군사도 보내주고 자금도 지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스페인 입장에서는 이게 잉글랜드가 대놓고 선을 그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가뜩이나 성공했지 뭔지 국교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등줘버리니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젠 전쟁도 일으킬 만한 명분을 준 거란 말이에요.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그래서 드디어 전부인의 나라이지만 잉글랜드를 침략하기로 합니다. 결국엔 브리튼 섬 전체를 무력으로 정복해서 가톨릭 신자인 메리 스튜어트를 다시 등극시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잉글랜드도 이 전쟁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준비해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스페인의 침략의 동기 혹은 명분에 메리 스튜어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이 메리를 살려두기도 뭐하고 죽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겠지만 월싱엄이라는 메리를 계속해서 주시하던 인물이 메리를 반역죄로 법정에 세웁니다. 엘리자베스 암살을 계획했다 혹은 동조했다라는 서신을 증거로 내는데 그게 조작된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미끼를 던졌는데 걸려든 것일 수도 있고 여기에 엘리자베스가 개입을 한 건지 아닌지도 정확한 사실은 몰라요. 19년 동안 먹고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에 메리가 그런 역모를 꾸몄을 리가 없고 또 그럴 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재판에서 결국 처형 선고가 떨어지고 메리 스튜어트는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1587년 빨간색 옷을 입고 처형 때에 올라갔다고 해요. 신앙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다. 나는 순교자다라는 의미이죠. 여기에 이제 스페인 펠리페 2세는 더 큰 명분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이단자 엘리자베스 1세가 정당한 왕위 괴성자 메리 스튜어트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잉글랜드로 출정을 보냈는데 잉글랜드도 아무런 자신감 없이 그런 대담한 행보를 택하지 않았겠죠.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패배를 합니다. 잉글랜드한테. 네덜란드가 독립운동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스페인의 하락세를 이미 보여주고 있던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됐다라기보다는 당시 진행되고 있던 패권의 이동을 사실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스페인의 무적함대는 사실 1571년 오스만 제국하고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을 만큼 강력했어요. 르판토 해전이라고 유명하죠. 묵주기도가 그때 엄청난 도움이 됐다라는 전승이 있는데 뭐 아무튼 이때 참전했던 이들 중에 하나가 세르반데스예요. 돈키호테의 작가 있죠. 돈키호테가 바로 당시 스페인의 실체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풍차를 보고 돌진하는 기사의 모습이잖아요. 중세에 머물러 있는 무모하고 현실감 없는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네덜란드 얘기는 나중에 또 다시 하도록 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70살까지 살아요. 기구한 삶을 살았고 재위기간 동안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말년까지도 국정에 관여를 하면서 기력이 닿을 때까지 중대 사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결정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후계에 대한 부분만큼은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아마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본인이 죽고 나면 잉글랜드엔 왕위를 이을 자식이나 누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왕권을 요구할 것이고 또 그게 합당하다고 인정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결국 스코틀랜드 스튜어트 왕가의 제임스 6세가 엘리자베스 4후에 이제는 잉글랜드 통치권까지 차지하면서 제임스 1세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간에 옥신각신했던 역사는 이제 뒤로 하고 14세기 초 이후로 첫 통합군주가 나온 것이죠. 따라서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잉글랜드에서까지의 그 치열했던 개혁운동 혹은 종교분쟁도 결국 개신교회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게 되는데 제임스 1세가 자기 생모인 메리 스튜어트의 시신을 발굴해서 엘리자베스 옆에 안장을 하도록 합니다. 살아생전 천하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자랑했던 두 여인이 먼 가족이지만 서로 가까워질 수는 없었던 어쩌면 개인적인 감정으로 견제나 질투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서 그렇게 부추겼을 수도 있고 어쨌든 끝내 원수지간으로 남게 됐지만 결국엔 그렇게 나란히 누워있게 된 거예요. 장미전쟁을 종식시키면서 시작된 튜더 왕조 헨리 8세가 아들 낳으려고 여섯 번이나 결혼을 하면서 또 마음속에 신앙을 저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이 튜더 왕조는 결국 병약한 아들 후계가 잠깐 그리고 두 명의 여성 왕으로 이어지면서 그렇게 오래가지도 못하고 끝내 단절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성 지도자들의 전성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리 튜더 엘리자베스 그리고 메리 스튜어트까지 아까 언급했던 장로교 지도자 존 녹스가 저소를 한 것 중에 The First Blessed of the Trumpet Against the Monstrous Legiment of Women 이라는 책이 있어요. 즉역하면 여자들의 괴물같은 통치를 반대하는 최초의 나팔소리가 되겠죠. 메리 튜더랑 또 메리 스튜어트의 어머니 메리 기스 또 사이 안 좋았다는 시어머니 카트린데 메디치 뭐 이런 여성들의 권력 여자들이 섭정을 맡아서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에요. 여자들이 세상을 망치고 있다. 뭐 그런 거죠. 물론 존 녹스의 스코틀랜드 개신교 전파에 대한 공은 인정을 하지만 메리 스튜어트 입장에서는 이 인간이 너무나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로 여성의 파워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빛났던 시대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 시기에 대한 이 강의를 오늘 준비하면서 사실 보통 둘이나 셋 정도의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이 부분은 여섯 일곱 권 정도 책을 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랬냐면 책마다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1차적인 그 기록에 대한 것도 그렇고 같은 사건도 같은 인물에 대해서도 저자들마다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요. 차이가 크다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역사에 대해서 가톨릭 신자가 보는 시각과 개신교 신자가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가톨릭과 개신교의 분쟁에서 개신교가 승리를 했고 영국은 개신교 국가가 된 거예요. 모든 국가적인 사안은 개신교 사상과 신념의 기초를 두고 결정이 되고 이 시기 이후로의 전 세계를 장악할 패권 국가로서의 역사도 그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헨리 팔세 같은 인물도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이미지로 그려야 하는 것이고 가톨릭 신앙을 고집했던 메리 튜더 또 메리 스튜어트 같은 군주들은 광기의 살인마 또 정신 이상자로 치부를 하고 스페인과 동맹을 맺었던 것 또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게 했던 그런 선택을 전부 어리석은 실수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많이 죽였는데도 누구는 성군이고 누구는 블러디 메리라고 불려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편파적인 역사책을 여러 권 놓고 보면서 도대체 뭐가 진실일까 하면서 계속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공부했던 게 약간 좀 어려웠어요. 그래도 보니까 메리 스튜어트에 대한 인식도 현대와 와서는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영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엘리자베스가 주인공이어야 하다 보니까 메리 튜더 메리 스튜어트는 악역으로 그려져야 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폭넓게 역사를 보게 되면서 그런 부분 역시도 재해석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톨릭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의도는 분명 선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신념을 따르는 이들을 박해할 권리는 없다. 그리고 당시 시대상에 비추어 봤을 때 전쟁, 음모, 폐륜 뭐 이런 것들이 때때로 정당화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왜 그랬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 나름대로는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를 내세우더라 라는 것이죠. 그걸 정치라는 이름으로 미화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큰 가치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좌에 앉는 것이 형제자매들 모함하고 죽이는 것보다 그렇게 소중한 겁니까? 아무리 교회 가르침이 진리이지만 그걸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박해하고 그럴 건 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주 먼 과거를 돌아보면서 참 많은 걸 배우고 또 그렇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희망도 해보는 것인데 또 막상 현실은 또 그렇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게 과연 그 아무 잘못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킬 만큼 대단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처럼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완된 양심이죠. 우리가 가진 상식이 그들한테는 상식이 아닌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 이라는 영화 마지막이 또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살벌한 십자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당신에게 예루살렘은 무엇이오라고 살라딘한테 물었더니 뭐라고 하죠? Nothing and everything 아무것도 아니기도 하고 전부이기도 하다. 결국 뭔 얘기죠? 실제로는 큰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건 무엇이냐라는 게 될 수 있겠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강의는 마무리가 조금 심각했는데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영국의 역사 또 개혁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걸로 개신교 운동이 다 마무리가 된 건 아니에요. 아직 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다시 유럽 대륙으로 돌아가서 그동안의 개신교 사상이 어떻게 전파가 되고 또 발전이 되고 있었는지 또 다른 분쟁은 없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긴 강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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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